안녕하세요 서연이와 아빠의 수아의 일상TV 오늘은 우리 서연이랑 사촌인 지수아랑 여기 청주동물원에 동물 보러 왔습니다 가방이 쌍둥이에요 쌍둥이 부엉이 가방이다 쌍둥이 아 저기도 부엉이다 그러니까 독일부엉이 오늘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해? 어차피 눌러줄거니까 아 그래? 자 한번 가볼까요? 네 고고씽 고고씽 아빠 이것도 맛있어요 이것도 맛있다고 고고씽 아이사랑 사장님이 어른 아 날치하러 오세요 어디감부여요? 아이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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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등학생 두 명 어른 어른 하나요 어른 하나요 이 사람요 이 사람요 가봐요 내 머리 맞죠? 응 스스로 아이스크A 어머 구슬아이스크림이다 너 이거 또 먹고 싶은 거냐? 네 어머 구슬 아이스크림이다. 너 이거 또 먹고 싶은 거냐? 네. 헐. 고수 오는 거 안 먹었잖아. 야 여기 동물 보러 와갖고 아이스크림 먹으면 어떻게 해? 괜찮아요. 아이스크림. 헐. 아이스크림. 고생해 아이스크림. 나 구슬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 먹으면 나중에 질러서 먹어. 야 나 죽이소 몰라. 물이 없대 이리와. 저도 피치해. 저도 피치해. 난 뽕따. 난 피치해. 난 뽕따. 잠깐만 나 이거. 뽕따봐. 얼 뽕따. 괜찮았다. 이게 보컬? 칼이이. 대신 엄청 못해 봤나? 대신 엄청 못해 봤나? 아멘. 아이고 못 썰어주어야 돼. 아니요. 아빠. 야. 아빠 이거 꽃다리 먹지 마요? 꽃다리 먹지 마. 왜? 수아 줄 거니까 꼬다리 수아 줄 거니까 수아를 왜 꼬다리를 줘 수아 송도 안 먹어봤잖아 먹어봤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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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다리 따줘 어 여기 앉아서 먹고 하자 꼬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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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주세요 꼬다리 따주라고요 꼬다리 아빠 먹으면 안 돼 알겠어요 수아 꼬다리 먹을 거야 네 아니 먹으려고 했어 삼촌이 삼촌이 이거 먹어도 되지 안돼 왜 안되마 삼촌 사줬는데 지금 엄청 엄청 맛있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습니다 수아는 이 얼음 피치를 먹고 있어요 저는 뽕따를 먹고 있답니다 뽕따가 거꾸로죠 고마워 이거 왜 이렇게 해 요구다 갔다가 소리내봐 아이스크림 먹은 소리 잠깐만요 어이구야 이 번호 어떻게 가있어 네 어이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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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어이구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어이구 어이구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제 바람 부니까 음 너무 맛있어 머리치아있어 그냥 놀이기구가 풀숨어 다울도 사다 사줘 다울도 사줘 다울도 사줘 다울도 사줘 다울도 사줘 다 먹었다가 버리고 가야지 응 어떤거 그치 다울도 사줘 다울도 사줘 다울도 사줘 다울도 사줘 엄마 엄마 아 아빠 이거 아빠 이거 세끼했다고 세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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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러가지 세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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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서연아 저 옆에 뭐 있는가 보자 갔다가 또 오자 일로 서연아 오늘 저기 비어져 볼래? 그래 서아야 그렇다고 너 먼저 가지마 우리 같이 가야지 너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 여기 추운거 같잖아 여기 뭐 있나 볼까 여긴 수달이다 수달 수달인데 없어 어 미꾸라지 많이 있다 미꾸라지가 먹이야 진짜? 어 수달의 먹이 수달려 안에서 자나보다 쟤 먹었다 응 오처럼 찍자처럼 응 너희가 설명해봐 원숭이야 저 이게 안락고리 여우 원숭이래요 응 얼굴이 되게 무서웠는데 움직인다 움직인다 안락고리 여우 원숭이래 응 오 오 오 냄새가 너무 시금치 뭔 냄새가 나 야 근데 지수어는 어디갔네 그저 여기는 히말라야 원숭이 히말라야 원숭이 히말라야 원숭이입니다 그냥 원숭이 어 히말라야 원숭이래요 여기는 안락고리 여우 원숭이 그 말이 앉아있네 안락고리 여우 원숭이 자 가봅시다 자 가봅시다 여기는 일본원숭이 일본원숭이 저기있다 여기 잔다 자 여기서 얘는 뭐를 먹고살게해요 바네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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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나라에서도 서식하는 반달가슴곰 쟤도 저기서 잔다 왈라루 오우 아까 주문인가 대형 캥거루 중이래요 자 여기도 있어 똑같은 애들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와봤어 와봤어 여기도 있어 똑같은 애들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호랑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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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다 야 저건 후밤이잖아 얘네들 밥먹는다 아빠 빨리 표 아까 표보면 나가있었잖아 응 여기서? 응 뭐야 다리 아파? 응 어째 다리가 아파 우리 소연이 소연이 다리가 안 아파요? 우리 온지 얼마 안되잖아 우리 온지 얼마 안되잖아 앙콜있다 사자 앙콜 아빠 거짓말 거짓말 너 여기 사자있다 사자? 응 앙콜밖에 없어요 앙콜밖에 없어요 저자 타이거 앙콜밖에 없어요 앙콜밖에 없어요 여기 표범은 지금 여기 없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쪽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게 저기 표범 있네 저기 저 표범 표범 왔다갔어 여기가 없다 다시 내려갈래 왜? 여기있다 아니야 우와 우와 너무 귀엽다 여기 뭐가 있는데 저기 엄청 귀여운 거 있잖아 어디 여기 저기 저기 있잖아 저기 맞아 저기 아 진짜 귀여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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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잖아 아 귀여워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응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응 엄마 귀여워 엄마가 보여주는거야 아 귀여워 응 응 잠깐만 나도 먹어볼거야 아 응 우와 이쁘다 이쁘지 한번 더 새끼 데리고 간다 울어서 데리고 갈려나봐 거기 밑에도 있구나 응 저기도 있다 아래 서민아 저기 아래도 있어 그러네 괜찮아 아빠 카메라 아빠 카메라 빠트리면 안돼 아빠 이제 촬영은 그만 찍자 응 촬영은 그만 찍자 나 한옥봉을 떨어져가 봐 걱정이야 응 어 나 한옥봉을 떨어져가 봐 아니 아빠가 잘 잘 오고 있잖아 안자 안전하게 부어예요 안전하게 부어예요 안전하게 부어예요 가자 여기 또 있다 새끼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빠 가자메요 그래 맛있어 토마토 커 아이 아 아 아빠 얘는 뭘 먹고 살아요? 쪽 있는 사과, 야채, 과일 뭐 이런거요 그럼 이것도 뭘 꺼요? 근데 주지 마세요 왜요? 밤타면 죽을수도 있으니까 못먹고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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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 돼지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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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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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으로만 사랑해 주세요 가자 으 으 으 으 으 으 예 윤서연 쏙이 바보영 아 아 아 아 아 아 치 수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너 엉덩이로 이름 써봐 어이 잘했어요 그게 아니지 야, 그게 안돼 야, 나 보라늄 쓰는데 하나도 모르겠다 야, 그럼 내가 내가 스탠드 할게 다음날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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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멸치고 있다 클럽 퀄리티 간접 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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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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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빠 나 저거 할래. 됐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빠 나 저거 무서워. 가만있어. 올라오다. 가만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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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.